세겹주는 역사의 순간이 흘렀습니다. 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. 위원들 유가족들과 함께 열사릉에 오르시어. 전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와. 김기남 동지는 그 품을.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과 청룡의 괴중한 원로와 연결하는. 흔악한 상실감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셨습니다. 연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셨습니다. 김기남 동지의 충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